이어서 미술학부 캘리그라프 학과 학과장 임현수 교수님 방사고로서 시사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졸업자는 성명 방문이 이래 위 사람은 사상법인 종합을 유선 산하 골로벌보내대학교 미술학부 모두 반영학과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자격을 얻으므로 이를 증명하 2012년 9월 18일 골로벌보내대학교 학과장 강남기 위 증명에 의해 이 증선을 수여함 2012년 9월 18일 사상법인 종합례 유성 이사장 골로벌보내대학교 총장 황유성 축하드립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